입을 아직 다 벌리지 못해요 수술한지 2주는 지났죠? 네 입을 아직 다 벌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 믿으라고 했잖아 나 믿으라고 했잖아 나 믿으라고 했잖아 사람들이 알면 놀래요 워낙 티를 아예 안 내셨으니까요 거의 8일이상 무서우니까 몸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 믿으라고 했잖아 나 믿으라고 했잖아 우리가 오니까 손님이 많아지고 있어 나를 알아보고 제주에서 먹히는구나 가끔 자존감 떨어지면 제주도 할 거였다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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